자, 첫번째 블랙이지. 화이트는 1 더하기 2지. 1 더하기 2. 세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지. 그러니까 왠지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, 4. 그건 잘 알았는데. 1, 2, 2, 4 이렇게 되잖아.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간다는 거지. 알았어? 다시. 13 이거 둘레이가 얼마야? 한 줄, 두 줄, 세 줄이지. 세 개가 세 줄 있는데 세번은 겹쳤으니까. 2 곱하기 3. 오케이? W4는 어떻게 돼? 4개가 세 줄이 있었는데. 세 개가 겹쳤지? 9가 되겠지? 이 5은 어떻게 돼? 5개가 세 개 있었는데. 세 개 겹쳤지? 6개가 세 개 있었는데. 항상 같은 패턴이다. 어서. 100번째는. 아, 그래서 이 맥주 시크는 이거구나.